서울특별시 홍보대사라는 뜻깊은 일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서울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늘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젠스 5인 민지, 다니엘, 테리스 감각해 전달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부터 서울은 정말 매력 있는 도시로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도시로 생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최선 다하고 우리 매력 있는 도시들 다 왔어요. 서울시가 여러 가지 행사를 이 장소에서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매스컴이 많이 온 날은 근래에 드물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 뉴젠스 보러 온 거죠? 어저께부터 서울시청이 떠들썩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홍보대사분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운데 또 볼게요.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